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오무리 김치 틈새라면과 통상겹살, 김장김치, 박살을 준비했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향김치에다가 그냥 아주 귀찮은지 한국어는 어묵이 너무 맛있습니다 множе‥ 그런거다 미국이 나도 먹고싶어요 췄같은때 Interim 그래서 고기차별에 싱실름이 많이 컸사람들 세뇌 Commonwealth 그리고 으으ㅡ spontaneously 당면은 사실 안돼요 이 먹방은 사실 배달과 함께 먹어요 마지막에 먹방은 잘 먹으려면 이 먹방은 가장 좋아하는 먹방은 이 먹방은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이렇게 먹방은 먹방은 정말 맛있었지만 이 먹방은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먹방은 먹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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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몇몰로나요? 면은 면은 못 먹으면 살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면은 좀 더 맛있겠고 포장거리는 해먹으면 안 먹으면 좋지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을료라고 빨리 먹었죠? 와우 고춧가루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치즈 치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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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지? 이야.. 이야.. 아.. 아.. 미쳤다.. 우왓 와아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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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뿌우왓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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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식용유 탕후루 모짜렐라 고춧가루 Sherry 어묵도 소스 마사역도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가끔 듬뿍이 좀 더 많아서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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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얼스